안녕하세요. 저는 장전동에서 클레이손 도자기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는 손혜란입니다. 클레이손은 클레이라는 말랑말랑한 흙이라는 의미도 있고요. 손 손혜란이거든요. 손으로 만지는 그런 클레이손이라는 의미도 있고 저의 성을 따서 클레이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. 남녀노소 성인반 클래스도 있고요. 어린이들 체험 수업도 있고요. 일회성으로 운영되는 원데이 수업도 있고 주 1회차로 오는 수업도 있습니다. 당연한 건데 늘 제가 아는 것을 가르쳐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르쳐드렸을 때 성과가 잘 나와서 도자기는 과정이 참 많거든요. 기다려서 자기의 작품을 봤을 때 되게 좋아하시는 어른들은 또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은데 굉장히 신기하시고 좋아하시고 거기에다 꽃병을 만들었을 때 제가 꽃을 같이 갖다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아이처럼 아이들은 아무리 아이들은 더 자기가 만든 작품들을 보면 너무 좋아하죠. 그걸 만들고 거기에다 무엇을 담아 먹을지도 생각하고 집에 가서 쓰고 후기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곤 하거든요. 그런 것들이 되게 기억에 남고 지금까지도 인상에 그런 건 항상 남죠. 저는 쉽게 좀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. 지금도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 동네에서 산책을 가거나 오면 갈 때 자주 들어오시거든요. 그래서 이게 도자기가 되게 낯설고 어렵지만 쉽게 어 이거 뭐예요 하고 물어보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누구나 편안하게 소통하면서 뭔가 다른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. 네. obrig effectively. dando는 못 오 겁니다. 좀 lequel 자주 봅시다. 그리고 조금 이 밤에 그냥 보자면으로 말해주세요. 이렇게 어떤 분들을 witnesses 길게 보고 안 될까요? 저도 이렇게 hiphop이.. 이렇게 보니까 소 energía 그 경제가 존재하고 있었어요